청소기 처음에야 결혼을 할 때는 서로 좋아서 했겠지 큰 아들 놓고 조금 힘들었을 것이고 둘째 아들 놓고는 너무 힘들다 너를 보면 예감도 빠르고 직감도 빠르고 척도 빨라서 안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금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주가 심지가 너무 약해 의지가 너무 약해 그렇다 보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한 잔 술을 먹어도 내 정신 넘주는 일 그 기운에 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자기 그게 감정이 앉아있던 게 술을 먹고 자꾸 폭로를 하게 되고 머리 갑자기 그래서 좀 백년 해로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부로 보인다 작년에 작년부터는 약간 떨어져 지내라든지 네 떨어져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랬어? 그래서 떨어져 지내는 게 너희 가족이 훨씬 좋아 안 그러면 애가 다치든 대주가 힘들든 칼부림 날 뻔했다 제가 좀 가정풍력 때문에 좀 힘들어하다가 사실 제가 좀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그래가지고 좀 외도를 하게 됐어요 아 너무 힘들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네 맞죠 외도를 했는데 이제 그걸 또 걸려가지고 이제 별거 하다가 남편은 이제 첫째 아들 데리고 있고 저는 이제 둘째 데리고 있었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 그래도 칼부림을 만난 게 다행이야 신랑이 착할 때 너무 착한데 한번 눈이 뒤집히거나 성질이 나오면 물부를 못 가리는 성향이야 그리고 이 박씨가장 시댁을 둘러보며 이제 그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공덕도 있지만 이런 벌도 같이 있다 보니까 청춘에 조금 일찍 가시는 조상인들이 자꾸 계시다 보니 그 명을 이어주려고 대주한테 조금 왕래를 많이 해 그래서 순간순간 대주가 조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사례자 자기를 보면 너네 제자야 제자라 해서 다 무당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네 명도 없으니 이런 곳에 시집을 갖고 이런 신랑을 만나서 그래도 멋진 아들 둘을 줬을 때는 잘 지키고 살아라 왜 신랑은 원망만 하고 사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잘 모르겠어 네가 신랑 말을 들어주기를 하나 힘들다 해도 그놈의 돈이 뭔지 돈돈돈돈 하면서 맞아요 신랑 궁지로 모으는 게 넌데 맞아요 그래 그걸 평소에는 술을 안 먹으면 말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잔 먹으면 본인의 스트레스도 풀 겸 그 술 끝에 조상도 따라들고 귀신도 따라들고 쉽게 말하면 살이 낀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확 변하고 너를 확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네 너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네 맞아요 좀 봐서 뭐 할래? 너는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 좀 듣고 싶은 말만 좀 듣는 그래 네 듣고 싶은 말만 들어도 되지만 네 자식이 있잖아 네 혼자 살면 어떻게 살든 그치? 네가 좋고 네가 뭐 밥 먹고 살고 사회생활 하면 되지만 이미 너는 아예 엄마야 그렇죠 신바람을 해서 신이 너 보고 뭘 하라 했는데 어디 가면 신바람이다 네가 신을 안 받아서 그렇다 다 듣는 건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신을 받아보든지 네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네 뭐 했는데 손 보고 다 할 거 없어요 그렇게 쓰면 답답한 거야 이렇다 이렇다 꾀가 맞으면 답도 있을 거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점집만 다 찾아다니면서 원망하니 원망을 하게 되고 핑계하니 핑계를 대면서 내 팔자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평생 살 거야? 아니요 뭐 네 자식이 안 되고 따로 떨어뜨려 놓고 너가 뭔데 어 남매를 떨어뜨려 놓고 너가 마음대로 불행하게 다 만드는데 얘들 의사는 하나도 너가 반영 안 했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치? 네 뭐 갈라 하나씩 가지려고 둘이 났어? 아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신랑하고 산다 안 산다고 문제가 아니고 니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신랑도 아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바로 서야 되고 그걸 보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 기운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막 이렇게 엉켜있어 지금 살도 끼고 조상도 왕래를 하고 신은 너희들 지키자고 또 오고 네 보고 무당하라는 게 아니야 이런 신의 공덕이 들어야 니가 손님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우리 박씨 가정에 아이들 점주했던 삼신할머니 칠승님 이렇게 빌면서 살아야만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 그렇게 하라고 너한테 이렇게 자꾸 너희 신랑 같이 표시를 막 준 거야 돈도 깼다가 그치? 네 너희 신랑 나가 모으소 착한 사람이야 맞아요 법 없이도 산다고 주위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다 너한테 모으면 변해 맞아요 그건 뭔지 알아? 박씨 가정에 빌었던 할머니가 그리고 여기 박씨 대주 집을 보며 시아버지 형제분 할아버지 때 청춘에 일찍 간 조상들이 대주한테 와서 왜 내 원정을 좀 풀어다오 왜 너는 나를 무시하노 네 신랑 무시하잖아 네 신랑 마음도 있는데 그런 조상도 와서 어디 네가 시집을 안고 응 응 이렇게 자꾸 너한테 푸쉬를 하는 거야 응 그러면 그 조상들도 억울한 걸 순간 너한테 푸는 거야 아 조상이 올 순 없잖아 형체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 몸을 빌어서 너한테 그렇게 목을 쫄르기도 하고 죽일 듯이도 하고 안 했어? 맞아요 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원정을 좀 풀어다오 그러면 우리다 우리가 가서 우리는 좋은 데 가고 우리가 못 다친 명은 너희들 집에 죽어 가겠다 뭐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무조건 신랑 탓만 하고 너는 신 탓하고 잘한다 그래서 올 한해는 뭔가 네 운을 보면 운석아 어 정리가 되긴 되겠지만 앞으로는 네한테 큰 벌이 올 수도 있다 큰 애가 아빠한테 갔어? 네 큰 애가 지금 아빠한테 갔고 저 둘째는 저랑 같이 있어요 근데 큰 애가 너무 안 좋아 맞아요 지금 좀 어린이집 학부모한테도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 자꾸 아이들을 때리고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 네가 헤어졌다고 잠시 근심이 나간 것 같지만 우리가 폭풍 전야처럼 조용한 거예요 집이 지금 아 네 그래서 네 마음은 근데 자꾸 불안하다 응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네 불안한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하 조금은 아이들 명은 빌어주고 닦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뭐 네가 뭐 신 받아야 된다 어쩜 다 들어봐도 네 눈에 안 보인다고 네 버티는 거잖아 돈 없어 버텨 신이 안 보인다 버텨 그럼 꿈 안 꾼다 버텨 네 참 대기세다 하하하 그럼 왜 그런지 여로도 보고 그런 조상 있으면 닦아줘 드리고 나도 열심히 살고 어 나는 이렇게 밖에 못 살고 나는 부모덕이 없어서 네가 부모덕이 없잖아 네 맞아요 어 이렇게 안 살려고 너도 시집 간 거 아니야 맞아요 응 왜 네가 겪었던 걸 그대로 자식한테 어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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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야 그렇다 점사라는 건 응 네가 인생도 있는데 앞으로 해결 방법이 있으면 해결책을 따라서 조금은 하고 살아봐 그래야 그래야 좋은 일도 생겨 응 네 묻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야 아무리 무단에 점 잘 맞추고 네 인생 소름 돋게 맞추면 뭐하냐 네 인생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올해는 네가 걱정하는 걸 해결이 되지만 또 한 근심을 네가 안아야 될 일 올해 내년 사이에 분명히 들어와 그래서 근데 우리 큰 아이한테 자꾸 뭔가 사고 보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경고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얘한테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다 갔어 얘는 무방비 상태로 느껴지는 대로 조금만 누가 시비를 걸어도 손이 먼저 나갈 일 그리고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응 응 말을 안 할 때는 너무 안 하고 네 응 그냥 몸으로 완전히 움직일 때는 그냥 표현 없이 그냥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네가 조심해야 돼 아 네 궁금한 거 물어봐 제가 만약에 이혼하게 되고 뭐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없다 응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 그럼 네가 좋게 만들어 네 네 기운이 좋아야 좋은 사람 인연이 와 아까 그럴 때 너 사주팔자 부모 덕도 없고 인덕 없다고 네 그럼 어릴 때부터 네가 다 겪었어 네 네가 가는 곳마다 자꾸 말썽이 생기고 네 시비가 생기고 네 잘해줘도 네 너는 좋은 말이라 해도 네한테 벌써 살이 끼고 이런 기운들이 막 섞여 있으니 네한테도 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말 한마디라도 그게 심장이 상해서 갈 수 있더 비해가 우리가 삐친다 하지? 네네네 어 그래서 화가 나서 연락을 안 하더 네 네 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어 근데 아이들도 그런 인덕이 너무 없거든 그래서 너는 공을 많이 들여야 첫째는 네가 편하고 자손이 편하고 내가 편해야 하는 우리 사회생활도 네 내가 편하면 좋은 사람들이 와 네 네 근데 네 기운이 벌써 막혀 있어 아 그게 남탓만 했으면 될 일이 아니야 우리 다 끼리끼리 만나 그쵸 응 내가 운이 좋은 사람 가면 운 좋은 사람이 자꾸 와서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나쁘기 시작하면 네 나쁜 일이 겹치지 네 네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야 남자 복은 없으니 네 네가 벌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혼자 살 수는 없겠지만 남자를 만나도 기대를 하지 마라 어차피 네가 주며 그 남자를 똑같이 변한다 응 응 첫째는 자손이 편해야 응 너도 편할 거 아니니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다 응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례자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혹시 신바람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꼭 그런 바람은 아니고 이 사례자는 모든 점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대처 능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피해만 가고 모든 게 신랑 탓이다 남탓만 하고 살았던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살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조금 풀어주고 살고 좀 귀담아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지혜롭게 살려는지를 고민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